안녕하세요. 킹콩입니다. 요즘 날씨가 덥죠? 여름방학이 되고 있습니다. 썸머 베케이션 원래 썸머 베케이션이 갖고 있는 뜻은 바캉스, 물놀이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안 되죠. 아, 안 돼. 썸머 베케이션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지금부터 보는 아이들 중에서 대학교 간 친구들 중에서 여름방에 자기가 시간 남았다고 재수하고 있는 또는 앤수생인 학생한테 찾아와서 야, 오늘 저녁에 한 잔 먹자고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단어는 썸머 베케이션이지만 중요한 건 그 밑에 거 영어에서는 늘 중요하다는 건 뒤에가 중요하다는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썸머 베케이션은 학습법이 겁니다. 학습법 혹시 이 영상을 보신 학생들 중에서 제가 그전에 찍었던 TCC 속에 있었던 아, 킹콩의 그 과거의 재미난 추억담 이거가 여름방에 또 킹콩의 어떤 재미난 다이나믹한 인생이 있었는가 이거에 대한 기대를 하셨으면 완전히 오산입니다. 라고 할 줄 알았지. 살짝살짝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학습법입니다. 학습법. 이제 제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 봐요. 이렇게 보천도 가고, 분당, 대치, 서초만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그 학교의 여름방학이 3주에서 2달 왔다 갔다 다 다르더라고요. 같은 지역도 교장선생님의 재량인지 아니면 학교 스케줄에 따르는 이렇게 좀 달라요. 참 안타깝죠. 3주. 안타깝다라는 얘기는 여름방학인데 노는 기간이 짧아서 안타깝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름방학은 사실상 이런 의미가 좀 있지 않나요? 학교에서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 수업도 있고 학교를 다닐 때는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이 내주시는 숙제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이거 내가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고 싶은 거 이제 노는 게 아니라 아 나 이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이런 게 좀 많아서 그런 걸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 그런 게 여름방학에 시간이 좀 많이 놓아지면 딱 놓고 좋아. 내가 시간 좀 났을 때 완전해가지고 2학기에는 또 이제 얼마 안 남은 수능을 위해서 내가 부족한 거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써머 베이케이션의 학습법의 본질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준비한 거죠. 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계획표 짜잖아요. 보통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 보통 계획표 짜면 계획을 사실 짱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6시의 기상 거의 지켜지진 않지만 6시의 기상 밥 공부 점심 공부 이렇게 이제 계획표를 짜지만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매일매일 변동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계획표 짠 거대로 잘 진행이 안 돼서 뭐 이렇게 스트레스도 좀 받고 그렇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대표 주자가 저도 이제 마찬 계획표는 거창한데 잘 안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름방학 베케이션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학습 계획표는 좀 짤 거 아니에요. 이번 주는 내가 뭘 좀 많이 하겠다. 한 달 되면 뭘 좀 하겠다. 이렇게 짜겠지만 매일매일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계획표 보지 말고요. 그날 아침에 딱 보세요. 딱 앉으세요. 딱 앉아가지고 책상에 종이에 볼펜 하나 딱 드세요. 그리고 종이 위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넘버링을 하는 겁니다. 번호를 쫙 이렇게 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하는 것. 그 순서를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우선 내가 해야 하는 것. 계획표상. 근데 그렇게 적어놓고 나서요. 색깔을 다른 펜으로 바꾼 다음에 그 옆에다가 해야 하는 것. 중요도 순서로 적은 거. 그 옆에다가 뭘 적으면 좀 좋냐면 내가 지금 당장 급하다고 느껴지는 내가 가장 불안해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중요도에서는 저 위에 있지만 불안한 거에서는 좀 밑에 있는. 이런 게 지금 있을 거예요. 이해됐어요? 중요도를 따진다는 거는 이제 논리지역이죠. 근데 불안하다라는 건 좀 감성적으로 난 거. 웬일이 느낌이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 순위도 이렇게 쫙 짜보고 나서 오늘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만큼인데 내가 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네라는 걸 눈으로 이렇게 종이에다 써서 직접 보면은 그날은 좀 더 여름방학이 훈진하고 습기가 찬 이 여름에 여러분이 날씨 때문에 공부 안 되고 이러더라도 마음적으로 감성적으로 불안함 논리적으로 중요성 이런 거 따진다면 해야 되는 게 딱 눈앞에 이제 사람이 좀 시각적으로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좀 여름방학을 보내기 하는 게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뭐 옛날에 킹콩이 재미난 얘기 이렇게는 안 가요. 안 가고 일반적으로 이제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러셀 캠퍼스를 가든지 아니면 뭐 제가 다니는 현장 캠퍼스 명인학원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학생들하고 만났을 때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이렇게 질문 받는 세 가지 테마를 좀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휘 두 번째는 EBS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문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학습법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학습은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에서 이런 운영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에 계획표대로 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차분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킹콩이 덩치는 크지만 상당히 계획적입니다. 이렇게 번호를 좀 붙여놨어요. 이미 좀 보셨겠지만 우리 한번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저도 지금 기분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TCC라고 해서 한 15분에서 20분도 너무 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벌써 말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벌써 몇 번 썼어요. 어떡하죠? 좀 길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 보시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제 킹콩 게시판에 오셔서 이렇게 딱 하시면 우리가 소통의 킹콩 아니겠습니까? 어휘 가봅니다. 어휘는요. 기본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아 밑빠진 독. 독에 밑이 빠져 있어? 근데 물을 계속 부어. 근데 계속 물이 빠져나가. 맨날 남찌를 안어. 시험장에 가면은 아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안언 단어가 예상대로 그냥 해석이 되는 경우. 참 뭐 이제 고맙죠. 이거는 이제 이 독은 밑이 안 빠진 거지.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정반대로 이게 배신을 때리는 또는 분명히 공부했는데 희미해. 이게 무슨 단어인지 기억이 잘 안 나. 아예 처음 보는 단어. 근데 웃긴 거는 처음 보는 단어를 해서 사전 찾아봤는데 사전 찾으면서 느껴져요. 아 이거 옛날에 공부했나봐. 대부분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요. 이 세 가지죠. 세 가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어 강사잖아요. 학생들하고 이제 만나보면요. 공부 진짜 잘 안 해도 영어 진짜 잘 안 해도 공부 잘 못하는 애도 또 외국에서 살다 와서 혓바닥에는 바다를 엄청 발라놨는데 우리나라 수능 영어에 말은 잘하는데 글을 잘 못 읽어. 그래가지고 막 좀 이렇게 잘 틀린다고 이렇게 학원에 상담을 그런 친구들도 모조리 이런 고민을 합니다. 비슷한 단어 때문에 고민하고 희미하다고 생각하고 아니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건 100%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십니까? 장인이라는 거 있죠. 장인. 가업을 잇는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도자기 굽는 사람들. 일본은 우동집에 장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동 맛있죠. 이러다 또 이제 먹는 걸로 빠질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보통 우리가 이제 전 멋진 말 할 줄 잘 모르고요. 뭔가 외부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닫고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을 정진 또 정진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 멋지지 않은 거 그런 게 장인 아니겠습니까? 이 어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아니 외워서 잘 생각이 안 나서 처음 보는 단어 근데 사실은 아는 단어였어요. 분명히 공부했는데 희미하게 생각나.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름방학 훈진하고 덥고 그래도 시원한 학교 도서관이나 시원한 실입 도서관 시원한 독서실 이런 데 돌아다니시면서요. 단어는 계속 해야 됩니다. 아니 하루에 20리터씩 물이 빠지면 2000리터씩 부어버리는 거지. 2000리터씩 어휘 정답입니다. 실질적이라면서요. 실질적이에요. 20리터 빠지면 2000리터 부으라니까 그러면 어 많이 남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휘는. 모두들 그렇게 하면서 힘든 세월을 이렇게 쫙 흘러서 이제 수능시험장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휘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어휘는 그 시험장에서의 실전력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있는 희미한 단어 이 희미한 단어가 있어도 이게 어 위에 문장이 이거고 아랫 문장이 이런 뜻이네. 그럼 요게 요 뜻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추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걸 유추한다라고 하는 그게 실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 외우고 실전력 독해를 하면서 어 뭐 항상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쫄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추리하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얘기했지만 밑바지 녹여 물 졸라 부어버리세요.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질문 많아서 어휘에 대해서 한 마디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EBS입니다. EBS는요.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Lead between the lines 행간의 의미.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도 가끔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영화를 좋아해요. 생긴 것도 약간 영화 배우 수업에서도 가끔 제가 자랑하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주 절친 중에 한 명이 2년 전에 조진웅 안성기가 나왔던 사냥이라는 영화의 영화 감독 이우철 그놈이 제 친구입니다. 영화 감독이 제 친구에 있다는 걸 좀 자랑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아주 어렸을 때도 많이 봤습니다. 영화 배우들 동경하고 막 우디 앨런 감독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홍콩의 오우산 감독 영웅볼색 다 죽여버린 이런 거 영화를 많이 봤는데 여러분도 이제 영화 좋아하잖아요. 영화 영화는요. 여러분 한 번 보고 나서 한 2, 3주 있다가 다시 보잖아요. 그럼 그 영화가 오 이게 이런 뜻이었나 이런 게 느껴져요. 세 번 네 번 봐도 자꾸 거기서 뭔가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이 하도 책을 안 읽을 테니까 그래서 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트윈 더 라인 책이거든요. 근데 영화로 지금 대신해서 얘기해요. 영화 그렇게 여러 번 보면 거기서 뭔가 느껴지죠. EBS를 영화라고 생각해 봅시다. EBS는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모든 문장이 해석이 잘 돼야 돼요. 이게 우선 해야 되고요. 그거 하고 나면 우선 EBS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죠. EBS 책에는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 돼. 자기의 힘으로 선생님들의 분석 강의 하기 전에 해석도 안 되는데 문제풀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꼼꼼히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EBS 문제를 제가 풀어보고 풀어서 틀렸으면 해석지 해설지 보면서 모르는 단어도 알아보고 왜 그게 정답인지도 보고 기출문제는 이렇게 했는데 EBS는 이렇게 역시 수능은 문제풀이에 유형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이렇게 가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분석강의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분석강의를 들어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이나 인강 선생님들의 분석강의를 듣는 거는요 이게 되고 나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분석강의를 이것도 안 하고 말이야 밥을 짓지도 않아 놓고서 밥을 먹으려고 들어 학교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학교의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이 또 뭐냐면 변형문제를 풀어봐요. 근데 변형문제를 풀다 보면요 아 그 문장이 그래서 그런 해석이 되는 거구나 상호보완적이다라는 거죠. 변형문제를 풀다 보면요 아 EBS에서 그러해서 그렇게 문제를 내는 거구나 변형문제를 풀어보다면요 아 이게 분석강의가 그래서 그렇게 분석이 되는구나 또 반면에요 모든 문장 해석을 잘하다 보면요 변형문제 풀이네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EBS 문제 풀다 보면 수능문제 유형이 먼저 이하가 되니까 변형문제 분석강의를 잘하다 보면요 변형문제가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거를요 세 바퀴 네 바퀴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여러 회독의 공부를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내용이 깊어진다. Between the lines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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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Summer Vacation 학습법에서 우리는 계획을 짜봐야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져요. 이거는 그렇게 지속적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세상에 최고의 명언 중에 하나는 작심삼일 거기서 그러니까 3일마다 작심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 그러니까 3일마다 작심하면 되겠네. 이게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맨날 흐트러지는 자신의 모습을 당겨잡고 흐트러지는 자신을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아직 구문은 얘기 안 했는데요. 제가 어휘에 대한 잔소리와 EBS에 대한 잔소리를 했잖아요. 이러한 내용에서 여러분 어휘라고 생각하면 이런 과정들이 EBS라면 이런 과정들이 어휘라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매일매일 그러면 안 되니까 어느 날은 문득 책상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상에 딱 안 돼서 흰색 종이에 볼펜 하나 들고 눈 감아요. 잠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눈 감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눈을 딱 뜨고 적는 거죠. 내 마음의 불안 EBS는 내가 이런 거 적는다. 그러면 이 여기서요. 가장 스탠다드한 점은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게 그게 정식의 과정이죠. 제대로 된 과정이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먼저 해도 상관이 없어요. 불안하면 불안하면 이거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 먼저 하세요. 여름방학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고 풍부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강의 내가 원하는 수업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거죠. 공부를.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어느 것부터 먼저 해도 돼요. 그냥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죠. 무조건 하세요. 그게 썸머 배케이션의 실질적인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럼 그걸 이제 구문에서 한번 도입을 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구문은요. 여러분 뭐 그냥 아주 간단한데요. 여러분 이제 구문하고 어법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종종 선생님들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법은요. 이런 게 어법이에요. I am is I 뒤에 무슨 내용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I니까 정답은 뭐예요. 이거 써야 되는 거죠. 내용하고 상관없이 이것 때문에 이거 써야 된다. 그게 어법이에요. 어법. 그러니까 문장에 법이 있다. 이거니까 이거 써야 돼. 그건 법이야. 철컹철컹 이런 얘기. 이게 어법이고요. 구문은 뭐냐면요. 뭐 이런 식이에요. Provide A with B 이렇게 하면 A한테 B를 제공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윗 앞에 받는 사람으로 문장의 구조가 구성돼 있고 윗 뒤에 있는 그 사람한테 주는 물건이 여기 온다. 전치살 기준으로 앞에는 받는 사람 뒤에는 그 사람이 받는 물건에 문장의 구성상태가 돼 있다. 맞네 안 맞네가 아니라고요. 전치살 기준으로 해서 그 문장의 역할이 있다라는 걸 그게 이제 구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법이랑 구문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짠! 해서 킹콩이 단칼에 해줬습니다. 어쨌든 구문이 그런 건데요. 구문 수업도요. EBS도 이런 과정으로 공부하는 게 맞는 것처럼 우선 구문은요. 구문 책을 여러분들이 사시면 구문 책은 대표적으로 킹콩의 구문 책이 좋습니다. 어쨌든 구문 책의 종류가 영어 문장의 종류가 몇 개인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노암촘스키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한국인이면서 영어 문장을 창조할 수는 없잖아요. 영어 문장이 종류가 미리 좀 말씀드리는데 영어 구문 책의 최고는 레드포드라는 사람입니다. 레드포드라는 사람 거 구문 책 사실 원서인데요.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냥 좀 어려워요. 이거 보시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신텍스 책 이런 걸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문이 뭐가 종류가 있는지 목격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는 강의를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문이 이런 게 있는데 그 전 세계에서 모든 문제에서 쓰이는 구문보다 수능에서 우리나라 수능 문제의 기출 문제를 보면 특별한 구문이 자주 쓰여요. 이런 구문만 특별히 좀 많이 쓰이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도 다 자신의 구문 교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저도 그래서 구문킹이라는 교제가 저는 이제 레드포드라는 사람 이게 뭐 거의 뭐 수학 정석의 홍성대 씨 같은 사람이에요. 구문에 있어서는 이분의 교제에서 제가 이제 만들어서 수능에서 많이 쓰이는 구문책을 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 번 들어보고 이해를 한 번 해보고 이런 과정을 좀 해야지 되는데요.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EBS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EBS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구문적인 측면으로 EBS를 본다면요.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눈으로 딱 봐서 문장이 아주 긴 문장들이죠. 긴 문장 EBS의 장문 말이에요. 장문 아주 긴 거 막 세 줄, 네 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구문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EBS 책의 장문만 뽑아보세요. 여러분이 뽑을 수 있잖아요. 긴 게 그냥 장문이야. 뽑아가지고 그걸 분석 한번 해보시면서 배운 걸 EBS에 적용해보신다면 상당히 좀 좋을 건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은 어떻다고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많은 시간이 이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과정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 제대로 된 방식이지만 실제 나가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많이 다르죠. 이것만 찾아서 해도 돼요. EBS 장문 분석하면서 어? 구문에 대한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킹콩 얘기를 들어보니까 레드포드의 신텍스 책이 최고라는데 사세요. 괜찮아요. 사요. 산 다음에 한 번 보시고 그리고 뭐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 수강 제 것도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해하셔서 호기심이 느껴져서 EBS의 공부를 확장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정면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요. 오케이? 스킬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저는 이제 그래서 온라인 강의에서 완전 스킬만 하는 19브라스 9라는 강의라 여러 문제는 스킬로 풀어버려라.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바른독해를 해야 된다는 신텍스 제가 두 가지를 다 하거든요. 그게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자신감 갖고 우리가 해내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썸머 배케이션 학습법 썸머 사계절 중에 여름 이라는 얘기인데 윈터 배케이션과 썸머 배케이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올해 윈터 배케이션으로 수능을 준비하면 내년에 한 번도 한다는 얘기니까 그건 정말 개소리가 돼야 됩니다. 여름방학이라는 것은 대학교 간 친구들은 이성친구 사귀고 맥주도 한 잔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수험생활인 우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 좀 그런 의미니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걸 좀 찾아서 하자. 뭐라도 상관없으니까 어휘 EBS 구문의 수 있어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지만 많은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지 않겠어요? 킹콩한테 오십시오. 오셔서 제가 이제 Q&A 게시판을 하시면 하겠습니다. 2018년 썸머 배케이션 학습법에 대한 대시식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또 Q&A 게시판에서 학습 게시판에서 여러분 또 만나는 걸로 하고 수업에서 만나겠습니다.